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나왔습니다. 나라 살림의 허리띠를 조이돼 미래 세대와 관련된 꼭 필요한 분야 투자는 늘린다는 방침입니다. 강은나래 기자입니다. 내년 예산안 편성의 대원칙은 윤석열 정부 출범일에 강조해온 건전 재정 기조의 확립입니다. 재량 지출을 10% 이상 감축하고 타당성이 낮거나 변화에 뒤떨어진 사업은 축소나 폐지를 검토합니다. 다만 이러한 긴축 기조 속에서도 미래 관련 투자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.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 R&D 예산 개편을 예고했습니다. 이에 올해 26조 5천억 원 규모인 R&D 예산이 내년에 다시 30조 원대로 2년 만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.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약자 복지 기조도 이어갈 방침입니다. 저출산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, 돌봄과 교육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청년의 주거, 자산 형성, 장학금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680조에서 690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. 한편 올해 각종 세제 지원으로 깎아주는 국세 규모가 77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국세 감면률이 올해 16.3%로 법정 한도인 14.6%를 2년 연속 넘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 제도 신설을 억제하고 조세 특례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연합뉴스티비 강은나래입니다. 영업뉴스티비 강은나래입니다. 연합뉴스티비 강은나래입니다.